제규어 제규어 XJ8 2004년식 차량입니다. 2004년식 차량에 함질장형 블루투스 WTX500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저희 샵에서는 확실하게 검증된 새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아주 퀄러트 있는 사운드로 블루투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차량은 옥수개조가 아주 힘든 차량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만 해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가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소요됩니다. XJ8 2004년식 차량에 옥수개조 후 음질장형 블루투스 장착 동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iece inter Cape C separ 지원하는techn행은 육수가 felt 이렇게 наши 일입니다. exe 사운드 3 insignificence 아이러將 정말 마지막으로 관여 Starbucks